자, 그 다음 시험을 봅니다. Biologists distinguish two kinds of similarities. 생물학자들은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생물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Analogous trait, 이런 거는 그냥 Analogous 특성 이렇게 하면 돼. 이 단어 자체를 해석하려고는 안 해도 돼요. Analogous 특성은 R1, 이럴 때는 것들 복수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대명사이기 때문에 Trace을 받아주는 거야. Analogous 특성은 대절한 특성입니다. Have a common function, 공통의 기능을 가지는, 그러나 발생했던 On different branch of evolutionary tree, 진화나무의 다른 가지에서 발생한 특성입니다. And are, in an importance and, 그리고 중요한 의미에서 Not the same organ, 똑같은 organ, 내장기관 할 때 그 기관, 똑같은 기관은 아닌 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데 유사성이라고 했죠. 유사성인데 기능은 똑같아. 이거 A하고 B가 기능은 똑같은데 진화, 그 저기 뭐야, Not the same,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기관이 진화한 거는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 The wings of a bird and the wings of a bee, 새들의 날개와 꿀벌들의 날개는 Are both used, 둘 다 사용되어 집니다. For flight, 비행을 위해. 그리고 Are similar, 비슷합니다. In some way, 어떤 방식에서는. 날개, because anything used for flight has to be built in those ways. Anything, any의 뉘앙스에는 모든 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죠. 모든 것들은. used, 당연히 뒤에 명사 목적이 없으니까 PPR,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For flight, 비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은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날개. 새의 날개랑 꿀벌의 날개. 날개. 되게 가벼워야 되고 뭐 이런 거 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들은 비행을 비슷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나 They arose independently. 자, 그것들은 여기서의 They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그것들은 발생하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진화 속에서 독립적으로 서로 간에 연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리고 A&B 자, 어떤 것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행에서의 그것들의 사용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통으로는 그러니까 새의 날개랑 꿀벌의 날개는 그 비행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 점 외에는 공통점이 없대. The wing of a bat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그리고 박쥐의 날개와 그리고 말의 앞다리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달리기 위해서 박쥐는 날기 위해서 그러나 They are all modification 그것들은 모두 변형입니다. Of the four limbs of the ancestor of all memos 모든 표유류의 조상인 거기에서 이제부터 지나온 거야 의 앞다리의 변형입니다.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 갑자기 여기에서는 이거는 기능이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른 기능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최소한 그러나 정도는 들어왔어야지. 그래서 보니까 요거죠. homologous trait in country 대조적으로 이게 있었네. homologous 특성은 may or may not have a common function 자, 공통의 기능은 아마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They are descended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from a common ancestor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따라서 have some common structure 어떤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indicate 나타내 주는 이제 구조야 뭐를 They are being the same organ 그것들이 똑같은 기관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똑같은 기관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구조를 가진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hey are 가 아니라 they are being 이렇게 들어가 있지?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는 동사고 여기가 동명사 목적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대열은 뭐냐 이 대열은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야 자, 그래서 그것들이 똑같은 기관 이라는 그것들 인 것 동명사이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절로 써도 상관없어. 물론 대신 또 생략이 가능하고 그러면 대이 이때는 아까는 동명상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으로 나타내는 거야. 가장 많이는 소유격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대열이야. 주어로 쓴다면 대열이 아니라 대이가 들어가야 돼. 주격이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 보면 애절이죠. 그 결과 대이쉐어 넌펑셔널 트레이 그것들은 비기능적 특성을 공유합니다. Like the number of bone 뼈의 숫자 그리고 and the way 방법과 같은 또 대치 하나 생략되어 있겠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방식들 과 같은 비기능적 특성을 공유합니다.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목적 자 Biologists usually look at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organ 그 기관의 전반적 구조 이럴 때 architecture 는 건축이 아니라 구조 structure 를 보고 and focus 그리고 초점 맞춥니다. On their most useless property 그들의 가장 쓸모없는 쓸모없는 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 아마 usually 그를 보는 이유는 가장 퇴화했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퇴화했기 때문에 퇴화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 그대로에서 진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특성을 본다 라는 얘기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